먼저 박스 안에 반쪽 공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결합하면 하나의 공이 됩니다 자 공마술의 기본 기술이기도 한 파밍 동작입니다 먼저 팜은 영어로 손바닥이라는 뜻이구요 파밍은 손바닥 안에 물건을 숨기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공마술의 기본 기술은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공을 이동시키지만 공은 사라지고 다시 오른손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른손 안에 있는거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